음.. 그래도 안되네 1시간 딱 돼야지 되나? 빨리 시간아 지나가라 멍 멍 멍 멍 벌트랩이나 만들까? 아 다트? 슬립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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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깃털이었구나 헬륨 헬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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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꼬리도 두개만 더 됐으면 좋겠는데 음 흠 헬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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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나 이거 설치해야지 헬베트 아 이거 이거 설치해야하는데 스파이더에그 이거 어디다 설치해야지? 어디다 설치해야지 잘 설치했단 음 한 이쯤에 설치하면 되나? 이쯤 하고 이쯤 음 길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쯤 여기다 하면 되겠네 아시면 되자마자 이거 있고 창도 24%밖에 안되는데 이거 어떻게 갈아버릴 수가 없나?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게임 버리고 해머 버리고 4분 가져가고 가자 일단 수염이 얼마나 자랐으면 몸은 안보여지 수염밖에 안보여 버팔로 잡으러 가자 에너지도 어느정도 있고 너무 무리해서 안해야되니까 아유 뭐야 아까 내가 애들 너무 많은데? 자 여기 따로 있는 애 자 여기 따로 있는 애 야 야 아유 뭐야 하아 하아 치 튕겼네요 튕겼네요 어디지? 어디지? 하아 아?, 음 great 잘 알 아 아 아 아 아 음... 돼지 꼴이 어디서 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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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도 솔직히 좀 부족하네 이게 이걸 만들기 위해서 거미줄이 6개 필요하지 그래야지 거미줄이 그러면 이거 미트 에피기 이게 부활인형이라고 하던데 리저렉트 유어셀프 위드 더 파워 오브 미트 이게 큰 고기죠 큰 고기 미트 일단 수업물 깎아야 되기 때문에 배고프다 딸기잠 나오려나 고기 하나 넣었으니까 그래도 배고프다 미트 올라오죠 고기 때문에 다 엄마들이야 새끼들이 있어 가지고 딸 안 딸린 애가 있어야 되는데 새끼 안 딸린 애가 저 위쪽으로 좀 가볼까 다 엄마들아 다 엄마들아 다 엄마들아 여기 있다 하나 둘 따로 때문에 여깄다 velmente 카린ψ 대부분 려 사람들의 감사합니다 она 볼은 안나왔네 볼이 나왔어야 되는데 한마리 잡고 너무 많이 잡으면 안돼 여기서 두마리 잡고 이쪽 무리에서 두마리 잡고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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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뭐야 바로 앞에 아 나 진짜 아 운기도 없는데 이제 아 아 아 열받으면 그냥 맞다니깐다 영혼에 맞다니깐다 그만 따라와라 아 아 아 아 아 오우 잠시만 잠시만 아이고 야 뿔 내놔 뿔 아 뿔씨 어 어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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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좀 따뜻하게 해놓고 아 그 뿔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모자를 만드는데 방안효과 최고 한 마리 더 잡아야겠네 뿔 나올 때까지 잡긴 해야 돼요 가자 어? 뿔 나왔네? 아 뿔 나왔네 뿔 나왔네 뿔 나왔네 뿔 안나온 줄 알았지도 저거 다 꺼져간다 자 아 아 아 음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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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온다 온다 아 근데 펭귄 아직 못찾았는데 아 근데 펭귄 아직 못찾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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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ㅠ ㅇㅇ 음.. 이거 두개랑 세개랑 이러면 만 땅짜리 하나 나오지 원래 두개만 두개놓고 아무거나 고기만 넣으면 되는데 몬스터 고기 있으면 안 되겠다 자야겠다 안되겠다 자야겠다 일어나서 이거 먹자 좋아 자 오늘도 사냥을 한번 가볼까 밥할로 한마리만 더 잡자 혼자 움직이는 애 오 드디어 나왔어 펭귄들 펭귄들이 정말 좋거든요 자 너 너 아 너 아닌거 같은데 혼자 움직이는 애를 봐야되는데 아 얘도 혼자 가냐 얘도 혼자 가냐 얘도 혼자 가냐 너 혼자 가? 너 혼자냐? 너 혼자냐? 어 쟤 혼장인거 같은데? 혼장인거 같은데 간만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집에 가 어 여기도 벽 두 마리 중에 지금 한명 내가 친애는 그거 같은데 그거 같은데 아 야이씨 됐다 됐다 어? 아 어린애 죽이면 안되는데 뭐지? 쟤 포기포기 이 포기 가 인마 안잡아 넣어 안잡는다고 가라고 어어 왜이렇게 많아 아 역시 발전기 때가 아니면은 그렇게 힘들다 아 어린애는 안잡히네 어차피 꼬마는 안잡히는구나 어 차가워졌다 아 게다가 애들이 오고 있어 빨리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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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귄너데로 가면 되긴 한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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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저거 빨간색 안되는데 돼 돼 돼 돼 빨간색있다 빨간색있다 빨리와 와와와와와와 따라올려면 따라올지 펭귄하고 한번 붙어봐 펭귄 없네 아 전혀 없던 펭귄 어어어 펭귄 저기있네 죽어라 오케이 꽝꽝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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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은 안잡을게 다음부터 너희들 더 세력을 키워라 여기 펭귄 펭귄소리가 들리는데 아 펭귄 여기다가 자기집 해놨구나 저 바로 옆이네 어우 좋다 좋아 으윽 엠 그 그러고보니까 저거 워프는 어디로 통하는지 한번도 안가봤나요? 이거는 트램 만들어야지 1 Ting 에 갱 바바보부님 어서 오세요 하나 더emen 안녕하세요 하나 더 멸타 섹쟈밖에 없어서 안되겠다 이거는 밧줄이 필요하네 내일은 밧줄 구하러 가야겠다 아 저거 일단 어디다가 트랩을 깔아놓으나 위? 위쪽이 나서 있는데 구하러 가야겠다 푸트왕 아 오늘은 뭐하러 가자 어 위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거 할 땐 다 뜯어볼까? 흠 이것도 태우면 이걸 태우면은 한 방이 맥스 맥시멈 황까지 돼서 좋긴 한데 흠 하지만 내년 봄을 위해서 빨리 농사를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토끼 집을 없으면 어떻게 해 아 나이씨 바보같은 놈 아 아 저기 두개 있네 아 여기 세개밖에 없어가지고 똥이다 다 당했다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빨리 길을 타 길 길 여기다 빨리 집에 가야되는데 낮이 겁나게 짧아지 아 아 아 아 아 불이 다 떨어지려고 그러네 나무다만 해야겠는데 일단 농사를 짓고 일단 농사를 짓고 일단 농사를 짓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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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내놓고 어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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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할거 돼지 꼬리도 아 어떻게 어디에 없지 돼지 꼬리 얻으려면 싸우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 끌고 가긴 좀 그렇고 이제 대규모 접전을 개미들과의 아 거미들과 대규모 접전을 벌일까 불펴놓고 음 일단 농장을 좀 칠까 음 이놈 요놈 소프간 으음 여기다가 농장 두개는 못짓겠지? 못짓네 하나밖에 못짓네 일단 이거 하나만 짓고 됐다 시야 씹어놔야지 그리고 이거는 아 이거 때문에 안되지 참 밧줄이 있어야 되니까 아 이게 너무 부족하다 부족해 부족해 여기에서 또 뜯어와야겠다 뜯어와야 돼 뜯어와야 돼 하이비탄님 어서오세요 아 두개 갖고 너무 부족하다 어 토끼 야 이게 마지막이다 마지막 트랙이다 부족해 부족해 뒤집어 부족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범위 줄도 어차피 얻어야 되니까 한번 가죠 돼지 여기 가서 한번 대규모 접종을 벌이자 어 근데 하나밖에 없나? 어 거빈들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 하자 여기다 여기다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막 해놓은 다음에 세 개다 얘네들 끌어다가 세우고 끌어다가 싸우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해볼까 여기다 음 어쨌든 가보자 자 어우 잠깐만 치푸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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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싸우기 전에 치푸라기부터 나무도 어우 나무도 잘 자랐네 똥이다 똥이다 똥 좋은 걸음이 되는 똥 근데 주인공은 똥을 안싸지 그러니깐 주인공은 똥을 안싸지 주인공 똥도 똥도 걸음으로 쓸 수 있을텐데 이번에 거미줄 얻어서 어.. 마법..마법..마술상 혼자 만들고 그래야겠다 아구? 아구.. 갑옷도.. 새로 만들긴 해야되는데 돌아가야되.. 아니 여기서 노숙할까? 귀찮은데? 먹을것도 하나 있겠다 그래그래 노숙하자 저기까지만 다 뜯어내고 이거 아예 차갑게 되면 노숙하기..노스러기라기보단 여기다 모닥불 하나 피워넣고 이거..아 차갑게 됐다 거점을 세워두고 아구 자.. 불타올라 여기다 뽑아 아 못 뽑나지? 아 못 뽑네 넣어 넣어 넣었고 자.. 뜨거워져라 뜨거워져라 아.. 이거 안 뜨거워져라 이거.. 간다 난 간다 어..잠만 완벽하게 최대한 뜨거워진거 맞네? 맞네 일은 되지말고 이제 또 넣어놓고 이거 일단 넣어놓고 이거 일단 넣어놓고 아니다 이거 일단 넣어놓고 지금..아 전역이 다 됐구나 넣어놓고 다음에 심자 음.. 고brahim 1개 4개 토끼 4개 6개 DevOps 그리고 빗팜 이거 4개 해야하니까 봄에 벌점 기억 새끼끼들 돼지꼬리도 돼지꼬리도 하면서도 없고 당근이 10개나 필요하네 커블스톤 마블스톤 마블스톤 내가 못만내나? 어 아 못만내고 어 이걸로 가자 빨라 아침이 되라 85% 29% 빨라 아침이 되라 빨라 맛있다 아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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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들한테 가자 아 참 돼지들한테 갈려면 고기가 필요하잖아 하 바보 같은 거 뭐 돼지 많이는 필요 없으니까 솔직히 뭐 보조 보조로 가는 거니까 거미 여왕만 안 나오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돼지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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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미들과 혈전을 벌이러 가자 여기 먹어 야 이것도 야 여기 일로와 생활이면 뭐 다 뜯어 뜯어내 하나 있었지 니네들이 문방을 해줘야지 좋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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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집 하나 일루와 돼지들 야 너도와 너도와 저기 하나 더 뜯어내자 아! 저녁 됐어! 이리 와봐 가까이 와봐 정식력 좀 올리자 나무하자 나무하자 근데 고기가 왜 이렇게 없지? 무섭대 흐흫 뭐할게 없어 배고파? 배고프대 좀 기다려봐 배고프대 내가 어 거미집 하나 더 있으니까 거미집 저거까지 타러서 나 갈래 아니다 고기 좀 얻으려고 갈려고 했는데 그냥 있자 심심하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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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집을 아홉 개 얻었는데 흐흫 집으로 간다니 치사한 놈들 먹을 거 안지니까 먹을 거 안지니까 나는 프렌드가 아니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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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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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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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여기서 자지마 감기 걸려 오케이 아 이 몬스터 고기를 몇개 더 얻어야되는데 애를 데려오려면 한 3마리만 있으니까 금방 터내 타는 음 이거 하나 털면 더이상 없지 여기 털고 음 그냥 턴는걸로 만족하자 그냥 쪼만한 애들은 그냥 내가 다 죽일 수 있으니까 힐링셀브 만드는 것도 이것도 좀 많이 있고 너무 가까이 가도 그 불 안 붙네 이 모닥불은 아 덤던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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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이 너무 길어 뜨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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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이 너무 길어 됐다 나 따라오는데 나 근데 먹을 거 없는데 이제 얘 죽여서 먹을 거 얻으려고 하는데 어 얘 두 개짜리네 아 두 개짜리면은 안되는데 세 개짜리 없나 돼지 죽은 거 아니야? 아이고 잘 싸운다 아이고 잘 싸운다 가자 집으로 가서 몬스터 고기도 황금으로 바꿔주나? 한번 죽을까? 아 안먹는데 몬스터 고기는 안먹는데 네 꼬양님 안녕히 가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힐링 셀브는 내가 쟤가 몇 개나 있지? 몇 개 없네 몇 개에 쟤가 몇 개 몇 개일까? 몇 개일까? 몇 개일까? 돼지들을.. 돼지들의 도움을 여기다 돼지집 어차피 설치하니까 설치할 거니까 괜찮나? 여기다 설치해도 밑에 설치하자 어차피 돼지집도 지을 건데 뭐 넌 붙여서 지으면 안 되네 아 아따 펭귄트 아 아따 펭귄트 오케이 그리고 만들자 드디어 때가 왔어요 아 차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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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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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갑다 아 일단 도끼도 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 점점 자원이 메말라가고 있어 6일 남았다 6일 남았어 6일 남았다 한 마리 더 빨리? 넣어놓고 이제 만들죠 넣어놓고 어 어 거미줄 이거 만들고 음 그리고 나무판자가 4개가 필요하네 그러면 자 아 이거 제대로 만들 수 있네 자 지금 뭐 아 아이 이거 뭐야 못해 석탄 나무 해야겠다 이제 여기서 이걸 만들 수 있는데 큰 고기 4개랑 큰 고기 4개랑 수염 수염이 필요한데 수염은 지금 아직 하면 안되니까 저기 있으면 이제 살아나 새로 살려주는 거거든요 예 이거 나무 좀 해야겠다 여기 이거 두개 배버리고 쌍다 배우면 깔끔하게 어 뭐야 뿅 거기 하나만 들어가면 무조건 미트볼이 되기 때문에 괜찮아 아 이게 나무가 아니라 이게 쟤였구나 일단 어? 다 심고 아 정말 춥나보다 지금 금방 없어졌어 고기 고기 그냥 고기 주면은 먹나? 그 그 뭐야 돼지킹 큰 고기만 먹으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잡하내고 깔끔하게 만들고 어구하고 어? 야 오지마 오지마 야 안돼 아이고 에이 따 진짜 치 에이 몰라 혼자서 뭐하니 뭐 뭐 뭐 이게 아니라 아이고 차갑다 차갑다 낮이 너무 짧아 배낭이 없으니까 또 불편하고 여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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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석탄 넣어놓고 이것도 그리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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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져라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이